푹 주저앉아 꿰매고 있어 너덜너덜 해진 나의 상처를 어떻든 가야하지 쉴 수 없는 길 위에 있잖아 힘이 넘쳤던 그때 출발점에서 나를 믿어줬던 따라줬던 눈동자 이제 달라진 걱정과 불안의 눈빛 몰래 한땀 한땀 상처를 메꾸네 마지막 시간에 A 파트 끝이 났어요 그러면 손을 누르시고 허리 잡아라 손 내려오시면서 손을 누르시고 손을 누르시고 손을 누르시고 허리 들고 그대로 이 손이 앞으로 나가실 거예요 UP AND THREE AND 살짝 들어와서 FOUR 손을 받아들고 이 부분이 먼저 회장을 할 때 손이 내려와서 FIVE UP FOUR 하면서 왼발을 누르고 다시 누르고 TWO 다시 누르고 THREE 오른발을 누르고 FOUR 그대로 AND FIVE 까지 들어갔다 AND 왼발을 나가세요 AND SIX AND SEVEN AND 자 원 그러면 무게중심이 양반에서 왼쪽으로 가셔서 ONE TWO AND SIX 손 차렉한 상태에서 AND 그대로 THREE 무게중심 오른발이 있었어요 FOUR 왼발 왼발 FIVE AND SIX 그대로 SI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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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혀들랑이